아 민어 태어나서 36년만에 첫 시식입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네 근데 이게 약간 삭힌거인거죠? 민어는 대체적으로 숙성을 시킨 선어의 맛이 낫다 이건 지금 선어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보니까 이 소금 같은 걸 찍으셨네요 선생님 말이 어떻게 노하우가 있어요? 저는 처음 먹으니까 지금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노하우 보다도 이런 이제 굉장히 고추냉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여기 마늘, 참깨, 된장, 참기름 거기다가 또 생마늘, 고추 이렇게 다 맛이 강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강한 걸 섞어서 지금 이 회를 먹으면 이 강한 양념의 맛이 회의 맛을 가려버리죠 아 본연의 맛을 그렇죠 그래서 이 비싼 민어를 회로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소금을 조금씩 아 그래서 소금을 좀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가게에서 달라고 그러면 주거든요 네 네 네 이거를 젓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한두 개씩 떠서 양 조정을 이렇게 해라 네 네 그래서 정 힘든 분들은 네 아니면은 손으로 이렇게 조금 집어서 굵은 소금을 이렇게 네 이렇게 얹어도 되고 네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먹어볼까요? 아 제가 아까 너무 센 양을 그렇죠 양념을 아까 못 느꼈던 약간 그 향들이 조금씩 원래 향이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입으로 느끼는 맛이 있고 네 음식은 코로 느끼는 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향과 맛을 동시에 맛보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양념을 좀 더 하지 말고 네 먹어보면 그 식재료가 가지는 원래의 맛을 알 수가 있다 네네네 그것도 아니면 아주 그냥 깨끗한 소금을 조금 얹어가지고 네 드시면 그 맛을 정확하게 알고 네 즐길 수가 있다 아 그렇군요 오 굉장히 맛있고 흔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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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